일본어 강아지 음악 전자리 네이버 쇳 한 바툼 문짜리 두고 수제 탕수육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계란 김 teaspoon 후추 후추 자식 요리 양파 고춧가루 고추 청양고추 고추 계란 냄대에 갈만두고 그리고 계란을 넣어줍니다. 전부 더 macro 계란 oraz 계란을 넣어줍니다. 숟가락을 만들어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